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약품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날에 몸을 보신하겠다고 그런 걸 먹고서 또 아이고 힘이 난다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애견인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애견인이라고 이거 금지시켜 이럴 수는 없는 내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마늘밭 그리고 당근밭 그리고 양식장 어선 같은 일선 1차 산업 현장에서 10년 혹은 2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해온 분들은 농민 그리고 어민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20년 동안 마늘을 캐온 할머니는 왜 농민수당을 못 받는가? 입니다. 농민수당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21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도는 농민수당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상만 보면 이 조례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청 지급 완료했고요. 탐나는 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농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농민만 지급하니 어업인들도 수당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어업인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1차 산업이니까요. 어쨌거나 그러면 농민수당이나 어민수당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데 등록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농축산물 혹은 수산물 관련한 생산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소유든 임대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어민의 경우에는 어선이나 양식시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농지나 축사 규모, 재배 품종 그리고 가축, 마리수, 어업의 방법, 어업 생산 규모 등등등 이런 경영 정보를 등록하면 농업 경영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수단과 시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경영체에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농업 현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농민수당 그리고 어업인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건군요. 수단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민수당 조례 그리고 어업인수당 조례는 농업 경영체 혹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그리고 어민들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과수원이나 양식장을 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해당 업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면 농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밭 그리고 당근밭 그리고 양식장 어선 같은 1차 산업 현장에서 10년 혹은 2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이 같은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해온 분들은 농민 그리고 어민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굉장히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왜 이런 농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를 등록을 하게 만든 건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정치판에서 보면 가짜 농민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런 가짜 농민이나 어업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아마 그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특히 또 육성을 할 목적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정작 글쎄 노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1차 산업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들 그들도 농민이며 또 어민이니까 그들에게 수당의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개고기 신화입니다. 개고기 신화요? 네네. 자극적인 제목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여름철 맞아도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개고기 식용 문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동물권단체에서 개농장 철폐 및 개고기 식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가 지난 1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공개 면담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유기동물 없는 제주 동물 학대가 없는 제주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 식용 문제는 사실 해묵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식용 문화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자체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개고기를 합법한 어떤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고기를 팔거나 요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또 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개고기는요. 그런데 안목적으로 계속 용인이 되어 온 상황인 거고요. 제대로 또 단속을 하지도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사 없이 그게 유통이 되고 지금 조리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도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엄연히 불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또 만약에 불법으로 단속하려면 단속 근거는 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용 동물의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보신탕이나 이른바 개소주 등에 들어가는 그런 개들은 어떻게 죽였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음지의 영역입니다. 옛날에는 나무 같은 데 매달아 놓고 때려 죽이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들이 개농장에서 뭘 먹고 자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약품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봄날에 몸을 보신하겠다고 그런 걸 먹고서 또 아이고 힘이 난다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뭐 물론 위생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아까 보니까 법상에 굉장히 허점이 많은데 주로 법적 위생적 관점에서 오늘 개식용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문화를 떠나서. 네. 그렇습니다. 개식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 존재하는데요. 과연 관련해서 논란이 일 때마다 몇 가지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 돼지는 먹어도 되는데 개를 먹는 건 왜 안 되냐라는 관점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때는 국내 개식용 찬성 진영에서는 문화 상대로 오늘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어떤 특수한 문화 아니냐는 거죠. 한국의 문화니 존중해달라 그런 건데 그런데 법과 위생을 넘어선 문화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자랑스레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즘 개식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애견인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애견인이라고 이거 금지시켜 이럴 수는 없는 내내 있나? 잘 모르겠는데.